검찰 취재하는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노조와회공작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차원을 넘어서 그룹 최고사령탑까지 등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의 본류는 미래전략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겁니다. 그룹 최고사령탑이라고 말했던 그 조직, 미래전략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 측의 보고를 받았다고 지목된 미래전략실 임원의 개입 정도를 확인하는데 일단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노조와회와 관련된 삼성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면 노조와 직접 관련된 회사는 당연히 삼성전자 서비스입니다. 이 위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요. 그 위에 그룹 전체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노조와회공작 의혹에 대해서 회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본사는 물론이고 그 위에 있는 미래전략실까지 노조와회공작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그룹 핵심인 미래전략실까지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 2선 앞에서 막으려고 했는데 사실 3선 앞까지 치고 들어온 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 사실 미래전략실의 위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재용 부회장밖에 없습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기 때문에 미래전략실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할 만한 시나리오가 또 한 번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또 하나의 축은 삼성이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SBS 취재 결과 삼성이 노사정 위원장의 보좌관 출신 노무사 등과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과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에 의혹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